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퇴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네이버 카페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활동 중 필요한 주방용품을 한 곳에 모아두고 싶으신가요? 이 캠핑 주방용품 세트는 바베큐, 하이킹, 여행 등 다양한 야외활동에 적합한 조리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백이 포함되어 있어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며 세트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칼, 포크, 숟가락 등 필수 조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객 리뷰에서 4.4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이미 460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야외 캠핑이나 바비큐를 즐길 때 바람으로 인해 요리가 방해받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접이식 스토브 방풍 스크린은 바람으로부터 스토브를 보호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이 방풍 막은 경량화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트라이폴드 폴드 옵션이 있어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치로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요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료 소비를 줄여줍니다. 이 제품은 고객 리뷰에서 4.4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이미 499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초미니 캠핑 초소형 크기의 미니 버너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초미니 캠핑 미니 버너는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대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캠핑 장비 중 필수품으로 꼽힙니다. 미니 버너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소형 디자인입니다. 배낭에 쉽게 넣어 휴대할 수 있어 어떠한 캠핑 여행에도 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중요한 캠핑이나 하이킹에 최적화된 아이템이죠. 연료로는 알코올을 사용하며 화력이 좋아 효율적인 요리가 가능합니다. 안전성과 내구성도 뛰어나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에 아주 적합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필요한 열을 제공할 수 있어. 비상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mm 탱크 용량으로 최대 25분 동안 연소시킬 수 있어 가성비 면에서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초미니 캠핑 미니 버너로 캠핑 중에도 간편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캠핑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모기 퇴치램프 모기와의 전쟁은 이제 모기 퇴치램프로 해결하세요. 야외 활동이나 캠핑 중 모기 문제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모기 퇴치램프는 모기 퇴치와 조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캠핑이나 야외에서의 생활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램프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모기 퇴치 능력입니다. 작은 크기이지만 약 50m 범위 내에 모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크고 생명력이 강한 산 모기까지 예방 가능하며 스마트한 히팅 가열 시스템을 통해 165도 가열하여 내부에 모기 퇴치제를 공기 중에 해뿌립니다. 이 제품은 조명 기능도 갖추고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총 4단계의 밝기 설정이 가능하며 최대 400명까지 밝힐 수 있어 야외에서 충분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인상적입니다. 약 4800 배터리로 최대 11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어 보조배터리나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불과 148g의 초경량이며 1L 이상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안전한 단단한 재질과 높은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이 모기 퇴치램프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모기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만끽해보세요. 다섯 번째 제품은 편리함을 극대화한 캠핑 필수품인 접이식 티타늄 스토브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티타늄 스토브는 휴대성과 내구성이 강점이며 어디든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접이식 스토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크기와 편의성입니다. 설치도 간편하며 고체 연료를 사용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불보다 녹는 점이 높아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이나 손상의 걱정이 적습니다. 이 스토브는 캠핑에서의 화력 필요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 어디서든 간편하게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파쿠의 초소형 슬리핑 패드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캠핑이나 야외활동에서 편안한 수면은 매우 중요하며 이 슬리핑 패드는 그러한 수면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휴대성과 편의성이 강점인 이 제품은 50cm x 58cm x 5cm 크기로 펼쳤을 때 약 550g의 매우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또한 베개가 함께 디자인되어 있어 별도의 베개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LED 레트로 캠핑 램프는 캠핑이나 야외활동에서 분위기를 더해줄 레트로 스타일의 라이트입니다. 강력한 방수 기능과 배터리 용량이 인상적인 이 제품은 장시간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고속 충전 가능하며 조명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레이처 아이크의 초소형 캠핑 체어는 캠핑의 편안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제품입니다. 600 데니아 옥스포드 천으로 제작되어 찢김이나 튕김이 강하며 통기성이 높아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합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망사형 등받이를 사용한 이 제품은 높은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었을 때의 부피가 자가 한 손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1kg이 되지 않아 백패킹에 매우 적합합니다. 색상은 그린 화이트, 주황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 여행, 야외활동,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 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